윤팔러들아 이거 봤지? 이번엔 대통령이 설을 맞이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시네?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또 시작이셨 또 예전에 식판 직접 들고 밥 직접 푸시고 웃돌이 직접 벗고 이런 건 그나마 좀 자연스러웠는데 이 도시락 배달 장면은 어찌나 어색한지 약간 길 잃고 헤매는 노인 느낌도 나고 연출이 영 부자연스러워 최근에 이런 거 잘하는 어떤님이 거길 떠나서 그런가? 근데 작년에 이분 부하들 모아놓고 1인당 10만원짜리 호텔 도시락 즐기시던 분 아닌가? 본인은 좋은 도시락 드시면서 국민들에게는 싸구려 도시락만 갖다주고 이러진 않겠지? 뭐 어쨌든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 중에 이런 대통령의 도시락 배달 장면을 보면서 감동하는 시청자는 없을 거야 우리 윤팔러들은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장면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그래도 어휴 저게 뭐야 쉣 이러고 말 게 아니라 명절을 맞이해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장면이 TV에 나오면 친척들에게 이 장면이 왜 문제인지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일가 친척이 있으면 이참에 좀 데리고 나오면 좋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뭐 강경하게 하진 말고 은근히 여유있게 슬쩍 산업화는 부드러울수록 효과가 좋다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저런 탈권이 친섬인 행보가 갖고 있는 국민 기만성 요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걸 아주 잘 표현한 만화가 하나 있다던데 짜잔! 윤서인의 조이라이드 정의로운 민중병원 편이야 깨어있는 시민 한 명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구에서 청소를 하는 한 아저씨를 만나네? 그냥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수술 권위자였어 촛불 정신으로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탈권이 행보를 보이시는 중이네 우리 문프님처럼 의사 특유의 갑질과 권위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식판도 직접 들고 설거지도 직접 하고 간절한 요청이 오는데 이분은 수술하는 메스와 청소하는 빗자루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 세상 탈영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더니 이 의사 위대한 민중들을 잔뜩 데려와서 민중의 뜻으로 수술을 시키네 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난 이 상황이 요즘 대한민국과 아주 닮아있다고 봐 병원이든 회사든 학교든 정부든 우리 사회 곳곳에 피라미드형 조직도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 조직도에 밑은 사람이 많고 위는 사람이 없는 형태 밑으로 갈수록 사람이 빠져나가도 금방 충원이 가능하고 위로 갈수록 그 사람이 빠지면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 위로 갈수록 봉급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봉급은 적어지겠지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적어지고 이거 당연한 거야 대부분의 조직은 평평한 조직도보다 이런 피라미드형 조직도로 구성했을 때 비로소 책임 소재가 생기고 생산성과 효율이 생겨 어떤 집단이든 책임 있는 소수일수록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적을수록 책임은 모아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은 분산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도는 책임을 위에다 몰아놓은 형태로서 책임 있고 효율적인 구조인 게 본질이고 그 와중에 권위적이고 경직된 느낌은 부작용인 거야 따라서 부작용을 완화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이 형태는 유지하면서 소통 창고를 늘린다든지 계층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뭔가 수정 보완을 하는 식으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지 이걸 무슨 경직된 조직을 타파한다면서 막 피라미드를 다 부시고 짓눌러버리면 그때부터 이 조직은 무슨 당나라 군데마냥 배가 산으로 가게 돼 피라미드형 조직도의 각각의 위치에는 각각의 본분이라는 게 있어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각의 본분을 수행할 때 이 조직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다 같이 나눠먹을 수 있는 거야 이 형태를 누를 생각보다는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모든 조직원들에게 이익이야 특히 이 계층의 맨 꼭대기에는 단 한 명이 있는 경우도 많지 그 사람은 본인 이외에는 대체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밑으로 기어내려가서 밑에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서야 되겠어? 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싼 연봉은 맨 위에서 그 사람의 본분을 다 하라고 그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건데 당연히 본인의 리소스를 최대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써야지 이걸 수평적이니 민주적이니 타령하면서 남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청소나 하고 식판 들고 도시락 배달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이 사람이 이러는 동안 이 조직은 엄청난 효율성의 낭비가 일어나는 거야 아 저분은 국정운영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도시락이나 배달하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려나? 암튼 위에 언급한 의사의 경우를 보면 본인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어려운 수술을 하는데 써야만 해 그래서 환자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저 사람의 본분이야 저런 고급 인력이 빨래하고 청소를 한다? 그 시간 동안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놈의 정의로운 민중 백만 명 천만 명이 몰려와도 저 사람 한 명을 대체하지 못하는구만 수술 자체도 모든 사전 준비는 아랫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차려놔야 하고 본인은 준비가 다 끝난 수술방에 쏙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본인만이 가능한 그 수술만 싹 하고 쏙 빠져나와야 돼 그런 사장님이 심지어 잘생기고 심지어 인성이 좋고 심지어 소탈하고 심지어 유머러스까지 하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심지어가 붙어있는 건 본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더 좋겠구나 하는 보너스의 영역이라니까 본분의 영역은 의무이자 필수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의 영역은 본분의 영역을 다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너스로 그러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차적인 가치가 돼야 돼 본분의 영역은 주로 매출 영업이익 시장 점유율 등등이고 심지어의 영역은 인성 핸섬 소탈 유머러스 뭐 이런 것들이겠지 이제 지금의 우리 대통령님을 한번 봐봐 대한민국 대통령의 본분이 뭐야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 수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집값 물가 등등 국민생활 안정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이런 거 지금 다 잘 되고 있어 너네 이전 정부보다 지금 정부가 정말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개뿔 출범 후 지금까지도 엉망이었고 올해도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데 새해 경제지표 같은 거 다 들춰봐도 뭐 그렇게 희망적인 숫자들이 딱히 안 보이는 위중한 상황이던데 이런 식의 국가의 리더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도시락 배달 코스프레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어? 저게 단순하게 뭐 혼자 그냥 하는 것도 아니잖아 경호팀들 다 총동원해서 미리 동선 짜고 교통 정리하고 동네 하나하나 점검하고 다 난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세트장처럼 사진 찍기 좋게 다 해놓고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정 도시락을 배달하고 싶으면 배달업체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해결될 일 아니야 그놈의 서민 코스프레 사진 몇 장 얻겠다고 저런 세금 낭비 대대적인 연출을 지금 왜 하고 있냐고 지금 대한민국은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리더가 잘생겼잖아 젠틀하잖아 친근하잖아 서민적이잖아 계속 저렇게 부차적인 영역에만 죽어라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야 극기야는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본질이 저런 건 줄 알아 마치 임금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에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조선인들 마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눈에는 꼭 돈 지지리도 못 벌어오는 아빠가 집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모습 성적 개판 안 나오는 선수가 벤치에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선후배 간의 소통에 열을 올리는 모습 외모가 한참 빠지는 걸그룹 멤버가 제일 열심히 춤추고 개인기 개발하고 열심히 인사하고 다니는 안쓰러운 모습 뭐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구만 아니 그렇게 착하고 인성 좋은 게 대통령의 본분이라면 저기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 중에 얼마나 착한 분들 많아 착한 마음으로 친구 보증서주다가 전재산 쫄딱 날린 우리 인성갑 노숙자 김씨 차기 대통령 시키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나라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 최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 썰고 와인 마시면서 미국 고위층과 환담하는 리더가 이 나라에 좋을까 아니면 서민 식당에서 싸구려밥이나 사발면 먹으면서 간비아 대통령이랑 얼싸 않는 리더가 이 나라에 좋을까 오늘 영상 결론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리더일수록 탈권이나 서민 코스프레 감성팔이 정치쇼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국민들 끌어들여서 책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 탈영이나 하는 리더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 자다 다음엔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끝